글록이 나왔지만 지금은 금본 있는 총을 써야죠 글록이 금본 없어 아 물론 초총이 금본이 없다는 게 아니라 와 글록 두 개째야 이 차로 안 나오는 게 먹고 싶지만 참는다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거 패치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포니의 썬팅도 떼야 돼요 여러분 근데 포니 차 하향시키기도 좀 애매할걸? 왜냐면 현대 스폰 받았잖아요 현대에서 포니 하향시킨 다음에 안 돼 이러면 어떡해 아 물론 이제 뭐 이런걸 만들어줘가지고 정말 나야 뭐 개꿀잼 이거 만들어줘가지고 좋긴 한데 어 자 골총으로 잡았죠 와우 애들 오겠다 오케이 이거 지키자 스루와이씨 벌써 오토바이 소리 에이 에이 얘 봐라? 바로 토끼네요 진짜 못 오거든요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삼삼분복기 지금 1킬 뺏겼어요 지금 어허 호호아 아주 용감하셔 어? 자 너 저 온거 같은데? 어어? 어디야? 아주 용감하셔 어 기다려봐 자가 재생동기 먹고 올게 웨잇 아 원래 지금 4킬인데 아 못 썼죠 자가 재생동기 일풀에있어요 여기 지금 호호우 그렇게 하면 잡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어 호나 카리스마이성 차 타면서 총 쏘는건 정말 이게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막 댕비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어 문이 열려있지만 털렸더라도 4오탄는 남아있을거기 때문에 어? 잘못 들었나? 어? 잠시만요 뭔가 나의 그 초기 불길함을 감지했거든요 이렇게 막 덤비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아까 보급에 총 P90이었나? 나중을 대비해서 일단 이제 지나갑시다 어? 반가운 소리인데 이거 나왔죠? 4호탄 60발이나 있네요 와우 뭐 이 정도면은 무슨 소리고 세울라고? 잠시만 있어 볼래? 머리 맞았어 머리 맞았어 무섭지 이게 픽을 일로 머리 맞았어 지금 아프거든 싸울 생각 일도 못하죠 확실히 딩을 보다는 픽을 일리 훨씬 좋다 뭐 이 사람 어디야 집안이 있어요? 지금? 아 차타고 싸워야 되는데 와아 앗 우와 우와 죽을뻔 했네 빵기 대 또로로로 아 차를 한 대 뺏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야 오 오 여기까지 푸쉬했네 오 오 잠시만 나가리인데 이러면? 저 집에 있던 애가 온 것 같거든요 카부팔이었지 가면 저기에 지금 폰이 있죠? 봐봐 나지 P90인데 쓰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안 쓰고 있겠어 충분하거든 자 이제는 좀 힘들어요 이게 차가 무조건 다 되는게 아니라 이런 고지가 있는 산에서는 에임이 차가 올라가면 같이 들리기 때문에 이제는 좀 힘듭니다 여러분 좀 안전하게 해야 돼요 언제는 개사기라더니 이거 보고 언제는 개사기라더니 라는 말이 지금 나와? 지금 지금까지 구키라는거 보고도 지금 의심하는거야 지금? 아하 시체가 두개 쓰러져 있네 조심해 이제 핵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돼요 낙소이 위에 아 에임이 안가 아 아 아 저 폰이 먹고싶다 와우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용기내볼까 그냥 대박 자 4명 남았습니다 위 위 에잇답 소리 나고요 오 MK14 하나는 저도 산폭쇄거는 필요하거든요 오 아 핵인거 같아요 여러분 말 안되거든요 Mk14 에잇답 에잇답 MK14 에잇답 저 위가 된거에요 저기 에잇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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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핵이에요 여러분. 봐봐, 레벨 35잖아. 핵이에요, 100% 핵이에요 여러분. 저기 있겠네. 보셨죠, 여러분? 난 맞자마자 느꼈어. 포니를 이렇게 제대로 맞추면 없거든요. 배그 좀 하는 애야. 배그 좀 하는 애가 핵 쓰고 있네. 수류탄도 다 될 줄 아네. 에라잇. 여러분, 진짜 아쉽게 치킨은 못 먹었지만 핵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못 박았죠, 여러분? 진짜 픽을 1, 2를 하나만 썼어요. 이번 판에는 무슨 투척류도 없었던 것 같은데. 와, 데미지 1300조스. 사싱상 12킬이지. 킬 하나는 뺏겨가지고. 자, 죽는 사람의 입장 보겠습니다. 나의 첫 번째 킬. 글록은 사르르 녹았지만 또 이거는 단발로 쏴야 되고 한 발 한 발은 데미지가 센 거거든요. 아, 근데 진짜 난 이 데스캠을 많이 보는데도 어이가 없다. 잠시만, 얘가 내 킬 뺏었잖아. 여기도 있잖아, 여기도. 여기 오토바이에서 내려가지고 싸울러가 자세를 잡는데 와... 삼갑 탁해졌어. 오, 저런 나쁜 자식. 와... 시야의 제한도 없어. 여기서 총을 한 발 쏘는 바람에 저는 긁히죠. 아, 이 친구 맛있게 파밍하다가 걸렸죠. 와, 이때 이미 갑박 다 닳았네요. 집 안으로 들어왔으면 살았을 텐데 내가... 내가... 아니, 이거는 포니가 사기야. 내가 후진으로 왔어. 초반 가속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그냥 후진으로 바로 와버렸어요. 이 친구, 나한테 쫓기다가 피해가지고 이리로 간 거였는데 저거 잡으려고 이제? 다 가는데? 하하하하하하 오, 나 집 안에서... 아니, 보이지가 않아, 썬팅 때문에. 와... 와, 이때 진짜 위험했어, 이때. 진짜 위험했어. 나 못 봤거든요. 하지만 차 바꿀 때 갑자기 바로... 와... 삼삼만피에요. 만피. 와... 저 진짜 뒤늦게 봤거든요. 아, 그냥 머리를 맞았어, 근데. 림보님은 파트너 아니었으면 바로 영정이겠는데! 이건 바로 영정 당했을걸? 파트너 아니었지? 뭐해? 연사들이 한 발씩 쏘고 있어. 그리고, 저는 맞자마자 알았죠, 여러분. 핵인거를. 내가 얘보다 킬 더 많이 했네. 아, 이때 쟤 아깝다. 차로 붙지 말고 그냥 세워서 수료짱 깔걸. 이렇게 그냥 세워서 수료짱 깔걸. 이렇게 그냥 세워서 수료짱 깔걸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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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서 수료짱 깔서 무조건 잡았을텐데. 또 한 명의 위치를 몰랐었기 때문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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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 말고는 날 막지 못했네. 어... 자, 여러분 이렇게 피그 11. 피 1911이죠. 이 권총 하나만 써봤는데도. 역시 포니의 조합은 강력하네요, 여러분. 근데 이거 맞냐, 이거? 이거 이래도 돼. 이거 맞아. 빨리 패치 안 해, 이거. tú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